음악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래엔 교과서 화법과 장문 대단원 7단원 해설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단원 1단원,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자기 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 아래쪽은 핵심 내용 실어놓은 부분이고 이건 우리 본문 공부하면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눈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지의 자기 소개서가 나오는데 그 자기 소개서의 장문 맥락을 분석하거나 표현 전략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맥락이라는 건 그 글의 주제나 목적이나 예상 독자를 들 수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거나 그리고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 결과가 어떠한지 옳다고 볼 수 있는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지문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은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될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는 장문 맥락 이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개의 맥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두 문단에서는 자기 소개의 맥락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자기를 알리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쓰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리와 같은 단체나 학교, 회사 등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 소개서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락에 따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기를 알리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글의 경우 예상 독자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단체나 학교,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는 선발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예상 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락이 달라지면, 다시 말해서 목적과 예상 독자가 달라지면 당연히 내용 구성이나 표현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이 파란색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워요.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친근하고 개성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단체, 학교,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 소개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단체나 회사나 학교에서 이런 양식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써라 라고 할 수 있죠.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자신이 적합한 인재임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써야 되고요. 당연히 격식을 갖춘 표현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소개의 맥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된 목적이나 예상 독자나 내용 구성이나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기 소개서의 내용 선정과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소개서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자기 소개서는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쪽에 진학을 위한 자기 소개서 그리고 취업을 위한 자기 소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에 진학을 위한 자기 소개서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으로 이 뒷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서의 독자인 평가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 글쓴이의 인성, 영향,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예상 독자를 인식을 하고 자기 소개서의 양식에 반영된 독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돼요. 아 이런 걸 알기를 원하겠구나.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내용 선정과 구성 방법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내용 선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의 경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았나, 시간을 쏟았나, 무엇을 성취했나, 그 당시에 소감은 어떠했나. 여기에 예가 나와 있죠.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 내 작가라는 장래 희망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무엇을 노력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소개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 구성할 때는 단순히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했다. 학생들 자기 소개서에 보면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거든요. 경험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경험을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자기 소개서는 지루하고 역량가가 없어요. 한두 개의 경험만 골라서 집중해서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은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거기에 들인 노력, 결과, 소감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그 평가하는 사람은 필자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성, 어떤 강점을 지녔는지 판단하기 좋죠. 자 자기 소개서 각 항목의 도입부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부에서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필자의 특성을 명료하게 제시하면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의 내용 선정은 이렇게 하고 나와 있죠. 의미 있는 경험을 선택해야 하고, 지원 동기를 과거 경험과 연결해야 하고, 노력한 이유와 과정을 부각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좋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효과적인 표현 살펴볼게요. 앞에 내용 구성까지 했다면 이제 표현을 해야 하죠. 진학이나 취업 목적의 자기 소개서는 글자 수까지도 정해진 경우가 많죠. 정해진 분량 안에 적절한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 자기의 생각만 뜬구름 잡기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해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또 자기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 어디서 들은 내용,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자기의 특성,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좋다. 상투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또 간결하고 솔직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되어 있죠. 여기 학생의 자기 소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부회장이 되어서 가벼운 실망을 느꼈다. 솔직하게 표현한 부분 있죠. 또 학년 말에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장점을 또 드러낼 수 있죠.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봉사정신이 있고 성실하여 부회장이 되었고 반을 이끌어 봉사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필자의 특성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죠.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소개서를 다 작성한 후에는 당연히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모든 글이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나 문장, 그리고 사례를 제대로 골랐는지, 전공이나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는지 등 이런 오류, 모자란 점 같은 걸 점검해야겠죠. 아래쪽에 자기 소개서가 있습니다. 연지의 자기 소개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자기 소개서가 잘 쓰였는지, 오류는 없는지,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잘 된 점보다는 고쳐야 할 부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건 참신한 표현으로 보기 힘들죠.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참신한 표현으로, 자기만의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에 이러한 이모티콘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이건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느낌표를 여러 번 이렇게 붙이는 것도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문 살펴봤고, 아래쪽에 지문 확인에서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고요. 그 다음, 내신 암기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 네모칸들은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은 부분. 아래쪽에 테스트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뒀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단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서술형 기출문제도 뒤쪽에 실려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뭐였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죠. 그럼 우리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적절한 설명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진학,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예요. 1번, 지원하는 곳의 선발 담당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 2번, 자기소개서의 양식에 반영된 독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는 원하는 양식이 있게 마련이고 그 양식에 반영된 독자의 요구,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 걸까? 이걸 파악해야 하고요. 당연히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겠죠. 3번, 지원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고 노력한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을 제시하도록 한다. 생각만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했죠. 이렇게 활동 경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게 좋고요. 이것이 지원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걸 보여주면 더할 나위가 없죠. 4번,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여 친근하고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지금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학교 문집이나 블로그에서 자기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보기 힘들고요. 개성 있는 표현은 쓸 수 있겠지만 친근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친근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신의 특성과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선정하여 자신을 선발할 수 있게 독자를 설득하도록 한다. 진학,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뽑혀야 하는 거죠. 그 예상 독자를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고요. 정보 전달의 성격도 있겠지만 설득의 목적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 한 문제 풀어봤고 뒷부분에 다른 유형의 문제도 실려있고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으니까 내용 확인 꼼꼼히 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7-1단원,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7-2단원,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하기입니다. 면접하기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단원이죠.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지수와 민성희의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지수나 민성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사용된 전략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아래쪽의 글상자는 여기 출제 유형 베스트에 해당하는 답, 핵심 내용만 싣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훑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교과서 내 지문이 아니라 교과서 외부 지문을 제시한 후에 그 면접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 혹은 질문의 유형, 폐쇄형 질문인지 개방형 질문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폐쇄형 질문이 무엇인지 개방형 질문이 무엇인지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도 보충 질문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 지문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면접이라는 건 단체를 가입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면접 대상자가 면접관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자기 지식, 인성, 잠재력 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자기 소개서와 같은 서류상으로 먼저 살펴본 후에 서류로는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을 면접 대상자에게 묻고 듣고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면접 대상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적절한 답변 전략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답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답변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듣기 전략 보도록 합시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듣기예요. 듣는 걸 허투루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왜 하지? 면접관의 의도를 추론해야겠죠. 그에 맞게 답변을 해야 하고요. 폐쇄형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개방형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근거에서 명료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식의 개방형 질문을 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않게 자기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길거나 복잡해서 내가 파악한 게 맞는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무엇, 무엇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것도 듣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아래쪽에 면접관이 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같던데 언제 책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나요? 면접 대상자의 독서 습관이 어떠한지 취향과 가치관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답해야 하는데 1번 대상자는 그렇지 않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면접관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면접 대상자 E는 이와 다르게 자기 경험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취향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답변 내용의 구성 전략 보도록 할게요. 구성 전략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핵심 내용부터 간결하게 말해라. 사례는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찾아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답변해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단원에서 자기소개서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죠. 핵심 내용부터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 저러하고 근거, 이유 등을 얘기한 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한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둘째, 사례는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역시 신뢰성 있는 출처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대충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뢰성을 얻기 힘들고 답변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세번째,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의 표지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면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여기에 따라서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구성 전략 봤으면 이제 표현 전략 보도록 합시다. 표현 전략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번째는 정확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써라. 두번째는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써라. 자, 정확하고 격식 있는 표현, 면접은 공적인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언어예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써라. 밝은 표정,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또렷한 목소리,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적절한 말하기 속도, 준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게 좋죠. 또 시선을 맞추는 것,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지수의 면접, 그리고 민성의 면접이 나와 있거든요.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이 지수에게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죠. 자, 지수가 비언어적인 표현, 자신감을 드러내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자격증을 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이런 자격이 광고를 제작하는 우리 회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수는 광고를 제작하는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당신이 갖춘 능력이 이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전문성과 연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주말에는 무엇을 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진짜 여가 보내는 방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나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은 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원만한가 거짓을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좀 인상적인 답변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럼 민성희의 면접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면접관의 질문 볼게요. 자 이러이러하다 라고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어떤 발표였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민성희가 또박또박한 말투로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정면을 쳐다보고 있죠.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면접관이 원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얘기하고 뒤에 부차적으로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깔끔하게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관의 질문이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동아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 역시나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우거나 느낀 점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뭔가를 얻었는지 이거 여러분이 쓰셔야 할 자기소개서에 단골로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그걸 알고자 했는데 솔직하게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내용 살펴봤고 지문 확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 뒀고요. 아래쪽에 내신 암기에서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들 정리해 뒀어요. 특히 이 네모 친 부분들은 암기하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이 좋고 이거를 테스트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 뒀습니다. 그럼 이 단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뒤쪽에 서술형 기출문제도 같이 실려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뭐였어요? 지수와 민성희의 면접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민성희의 답변 전략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정면을 쳐다보는 거,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 비언어적, 준언어적인 표현, 활용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격식을 갖춘 표현과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민성희의 답변을 보면 격식에 어긋난 표현은 없고요. 또 하십시오체를 활용하여 적절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 3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하고 있다. 자기 발표 경험, 그리고 연극부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죠. 4번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을 먼저 말하고, 뒤이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질문을 받았을 때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부차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4번도 적절합니다. 그럼 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자신의 사례를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 맞는데,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죠. 이렇게 최다 빈출 유형 문제에 실려 있고, 이 유형 외의 문제도 실려 있고, 뒤에 서술형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7-2단원,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할 단원은 7-3단원, 비평하는 글쓰기입니다.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단원이죠.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습활동에 나온 글이죠.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비평문이 실려 있고, 또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비평문에서는 시사 현안이 뭔지, 필자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서술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었고요. 로봇에 대한 자료는 병렬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가에서 바까지에 관한 글 중에 두 가지 쟁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건 비평문 자체의 갈래상의 특징이죠. 비평문의 개념이나 종류나 작성 절차나 내용 구성, 역할. 이것은 아래쪽에 우리가 살펴볼 지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이 단원 내용 한번 공부해봅시다. 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죠. 시사,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서 비평문을 쓰는 것. 이것은 사회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또 자신만의 관점, 견해를 세울 수 있고 이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쓰는 것? 비평문을 쓰는 것. 그럼 비평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 문제와 연관이 되죠. 비평문의 특징, 개념 이런 것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비평이란 건 뭐냐면 특정 대상이 옳고 그른지, 아름다운지, 추한지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가 비평이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쓴 글이 바로 비평문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논리적인 근거로 서술한 글, 이것을 비평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사, 현안에 대한 비평문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시사, 현안에 대한 비평문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 관점에 따라 평가하여 쓴 글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드러나겠죠. 자기 관점에 따라서 글을 썼기 때문에 시사, 현안에 대한 비평문은 설득하는 글에 해당합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 아니에요. 비평문에 예를 하나 싣고 있죠. 여기서 이 글의 글쓴이가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경향,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평문입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나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비평문의 특성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요.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볼게요. 비평문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를 진전시켜서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이 비평문입니다. 비평문의 특성 첫 번째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시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비평문의 작성 절차와 내용 구성이 어떠한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정해야 하고요. 그 현안이나 쟁점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해야겠죠. 어떤 관점이 있는지 다양하게 점검한 후에 자신의 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평문을 작성하게 되겠죠.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야 하고 관점을 선택해야 하고 비평문을 써야 합니다. 그럼 비평문의 내용 구성은 어떠하냐?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의 내용을 전개로 설명한다든지 정리 부분의 내용을 전개 부분으로 설명한다든지 틀린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죠. 도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바로 자기 의견부터 드립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현안이나 쟁점을 두고 여태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관점이 대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전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 내 관점이 어떠한지 밝혀야겠죠? 그리고 그 관점을 적용해서 자기의 해석, 평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해석이나 평가 내용 외에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견해에 대한 비판 내용을 포함하면 자신의 관점, 자신의 해석이나 평가 내용을 좀 더 강조, 부각할 수 있겠죠. 정리 부분에서는 자신의 관점이 지금 다루고 있는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해결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이게 바로 필자가 다루고 있는 시사 현안인데 일단 도입 부분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요. 전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관점을 드러내야겠죠? 이 글의 글쓴이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부분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지 이러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글이 왜 나왔는지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평문의 내용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글입니다. 이런 비평문을 접하면 시사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겠죠. 또 필자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박하는 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공론을 더 크게 만듦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학습활동이죠.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간단하게 점검했던 것처럼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평문 그리고 아래쪽에 나온 로봇에 대한 자료들 이 두 개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어요. 꼼꼼하게 공부해야겠죠? 한 편의 영화가 여러 개의 상영관을 독식하는 일을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은 이런 스크린 독과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읽어보면 이 글의 글쓴이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그것을 필자와 다른 견해를 들면서 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냐?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있죠. 일단 관객으로부터 영화 선택의 여지를 박탈해요. 이것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생활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거고 문화적 차원에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뒤에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한국의 복합 상영극장이 다양한 색을 되찾기 위해서 소수의 대작 영화가 상영관을 독식하고 있는 영화관의 모습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적절하지 않다. 한국 영화계를 파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봇에 관한 다양한 자료죠.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에서 바가 각각의 자료에 해당해요.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단 가에서 바의 공통적인 제재는 로봇인데 쟁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쟁점.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자료를 찾아 봅시다. 동의하는 자료는 바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것은 동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봇이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수많은 보고서로 입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죠. 그리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문단이 바로 마와 바입니다. 마의 경우는 한국은 산업용 로봇을 채택해서 인건비를 감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점은 뭐예요? 로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걸 뒷받침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로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된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동의하지 않는 자료를 찾아 볼게요. 첫 번째는 나아입니다. 나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동화, 기계화, 지속되어 왔다. 로봇의 개발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전체의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세 유형의 일자리가 탄생했다. 이것은 첫 번째 쟁점에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에서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로봇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 동의하는 자료는 바로 다 자료입니다. 다에서는 로봇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라와 바입니다. 로봇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로봇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라고 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산업 전체를 고려할 때 로봇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자료를 보고 쟁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쟁점에 대한 찬반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내용 파악하고 쟁점에 따라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지문 확인에서는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뒀고요. 내신 암기에서는 2단원의 핵심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뒀고 빈칸 뚫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러면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서술형 기출문제도 실려있거든요.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가 뭐였어요? 교과서 학습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이 비평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우리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한 지문을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2번 문제를 여기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통계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하면 숫자가 보여야겠죠. 그런데 숫자가 보이는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가 아니죠.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문제 상황 해결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게 이렇게 시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죠. 3번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고 이를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권위 있는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도 않았죠. 4번 문제 상황에 상반된 관점을 보이는 두 입장을 절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상황은 스크린 독과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필자와는 다른 견해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두 입장을 절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않죠. 정답은 5번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 시의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어디 나오죠?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감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뭐예요? 감자를 배 물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경우를 비유한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의 시의성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된 유형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 이런 유형 외에도 그 나머지 유형에 관한 문제, 서술형 문제도 같이 실려있기 때문에 지문 꼼꼼히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7-3단원 비평하는 글쓰기 해설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대단원, 7단원 전체의 해설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